회사 회사 저는 처음에 동호인 줄 알았어 나 동호인 줄 알고 뭐야 이러면서 쉴려 그랬더니 카메라 지금 들고 있는 거 두 개 정도 설치 따로 내 차에다가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 매니저가 없어서 현배가 지금 찾고 갔거든 현배가 믿고 현배 비주셨는데 현배 혼자 혼자 뭐라기엔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둘만 같이 해가지고 나밖에 없는 거야? 반장했다고? 반장 어떻게 입자? 나 두화장은 어떻게 봐야 돼? 나는 10년 동안 오락반장했거든 오락반장이란 말이야? 아니야 우리가 들었어 오락반장이란 말이야 오락반장이란 말이야 오락반장이란 말이야 오락반장이란 말이야 어떡하냐 자꾸 나쁜 맘을 먹게 돼 미안해 이러면은 안 되는 걸 알아 나 거짓말 거짓말이란 말하면 정화기록부가 좀 달라졌죠?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아요 초등학생이 미술과에 흥미가 많아요 미술 쪽에 흥미가 많고요 리듬감이 좋아요 춤을 잘 춰요 동호다 동호다 아니 진로 희망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야 동호 말일 수도 있어 말이오 우리 때는 컴퓨터 보고 없었거든 동이 동이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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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랐어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잘했다고 하면 이때부터 벌써 비즈니스를 이거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무슨 부야 이게 복싱 복싱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봉사 봉사 봉사부 근데 봉사하자는 뭐야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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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부는 이상하다 봉사 맞다 귀엽다 귀여워 이게 보통 도시락 까먹을 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춰놓고 먹는 이 사진 보면 코 가면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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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말이지 머리를 이렇게 똑바로 깎기 힘든 거잖아 야 91년도야 91년 10월 27일입니다 형 대비하기 1년 되는 거야 아 91년 내가 군대 병장 되구나 내 마음이 다시 돌아갈까 눈물이 나 너무 미안해서 눈길 못 주고 가슴 아파 첫 마디를 뭘로 해 생각하면 말은 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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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congress이게 나 이별이 싫은데, 이별이 싫은데, 이별이 싫은데, 그냥 너랑 헤어지긴, 죽어도 싫어. 그래서 Phineas who Halley 정상적으로 감사합니다.